국내 재보험사 코리얼리가 세 번째 공동재보험 계약성사 기대감이 감지됩니다. 지난해 신한라이프와 삼성생명 부대용 보험사와 계약을 맺으며 보험사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등 금리 하락기의 민감도를 줄여 지급 여력 비율 하락 방어의 주요 수단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업계에서는 한화생명, 교보생명, KB라이프생명 등이 공동재보험 수요가 높은 보험사로 꼽힙니다. 공동재보험은 올해부터 보험사에 새롭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인 IFRS17과 지급 여력제도 KICKS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출제보험사의 부채를 감축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보험 위험 뿐만 아니라 금리 위험까지 고려해 보험상품에 내재된 모든 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보험부채 구조조정 방안인 셈입니다. 수재보험사인 코리알리는 공동재보험 세 번째 계약이 성사되면 운용자산 규모를 키워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재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는 공동재보험 수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에 성장과 수익성 모두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향후 2년간 두 자릿수 이익성장 가능성이 높게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일종의 보험보험 financi stereo는 공동재보험이 OnionSpro Kelvin의 объ什麼인공성도 설명해주셔서 감시하는czy Beach